성경을 일단 읽어야 어떻게 되죠? 양심 창고에다가 지식을 저장을 하지요. 지식을 저장을 하다가 보면 무슨 사건을 만나면 양심에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양심에는 뭐죠? 이거 죄다. 너 죄인데 우겼지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. 그렇죠? 뭘 하면서 여기 양심에서는 어떻게 되죠? 엄바란스나거든요. 입하고 마음하고 양심하고 엄바란스나면 죄예요. 그래서 이제 죄는 항상 어떻게 되죠? 마음이 무거워요. 그래서 영적인 처방의 융통성이라는 것이 순간포착인데 이 순간포착을 못해요. 저거닥 저거닥 이렇게 순간포착을 팍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? 죄의 노리개감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락이라고 그래요. 그럼 다락은 뭐죠? 영적인 다락을 말하는 거예요. 아니 형식은 멋스럽게 오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죄한테 뚫리는 거예요.